안녕하세요 레스티아입니다 여러분의 무순한 악수요청으로 인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영상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베러의 디스코드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보통 다운로드 시간은 1분 내외입니다 그 이상 시간이 요구될 시 커스터마이즈된 씬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놓았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해주세요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1분 18초로 이동해주세요 디스코드 사용자 설정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베럴 디스코드 설정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 하단에 퍼블릭 아이콘이 있을 시 사용자 설정 세팅스 퍼블릭 서버즈를 오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실행된다면 6분 36초로 이동해주세요 설치 파일에 라이센스 동의 버튼이 클릭되지 않거나 디스코드 선택이 안되는 경우 시작,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디스코드를 제거해주세요 그 후 시작, 실행, 퍼센트 앱 데이터 퍼센트를 타이핑해주세요 디스코드 폴더를 클릭, 시프트 딜리트에서 파일을 제거해주세요 그 후 제부 넷프레임워크 4.5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설치 파일을 실행해주세요 디스코드를 재설치해주세요 디스코드를 재설치해주세요 디스코드를 재설치해주세요 그 후 베러 디스코드를 재설치해주세요 설정에 sims가 없는 경우는 sims 폴더 내 숫자 한글만 적힌 sim 파일명, sim명 때문입니다 sim 파일은 영어, 영어와 숫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일을 수정, 저장한 후 반드시 메모장을 끄셔야 합니다 우클릭 퀵디스코드 후 디스코드를 재실행해주세요 사용자 설정에 sims가 복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행해도 sims가 없는 경우는 사용자 설정 플러그인즈, 오픈 플러그인즈 폴더를 클릭해주세요 위로가기, sims 폴더를 클릭해서 전체 복사, 잘라내기 후 새 폴더를 만들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후 sims 파일을 제거해주세요 새 폴더를 만든 후 폴더명을 sims로 바꿔주세요 우클릭 퀵디스코드 후 디스코드를 재실행해주세요 사용자 설정에 sims가 복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폴더 내의 파일들을 sims 폴더로 옮겨주세요 숫자, 한글로 된 sims 파일이 버튼이 눌러진 채로 꺼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sims 파일명, sims 명을 영어, 영어와 숫자로 수정해주세요 저장한 후 반드시 메모장을 끄셔야 합니다 sims 명을 수정한 메모장이 켜져있어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수정한 메모장을 켜둔채 강제로 sims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에러 메세지와 함께 배럴 리스코드 설정이 삭제되니 반드시 수정한 메모장을 끄도록 합시다 숫자, 한글로 된 sims 파일은 버튼이 켜지지 않습니다 영어, 영어와 숫자로 sims 파일명과 sims 명을 바꿔주세요 수정, 저장한 후 반드시 메모장을 꺼주세요 파일명과 sims 명이 영어, 영어와 숫자로 낸 파일은 정상 작동합니다 sims 에러를 도저히 못 고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커스텀 css를 사용해주세요 사용할 sims 파일을 연 후 복붙해주세요 우상단 세번째 버튼인 오프닝 시스템 에디터를 클릭해주세요 메모장에서 설정값 변경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업데이트가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오프닝 시스템 에디터가 켜지지 않는 경우 디테치 윈도우를 클릭해주세요 확대 버튼을 눌러주세요 디스코드 업데이트와 배럴 디스코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경우 배럴 디스코드 설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럴 디스코드 삭제 후 재설치해주세요 클리어비전 이외의 sim 에디터입니다 클리어비전이 sim 에디터입니다 메인 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버 컬러는 서버 설정과 채널 편집에 커서가 올라졌을 때 표시되는 색상입니다 url 링크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이스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로가 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포지션을 전부 센터에서 탑 센터로 바꿔주세요 포지션을 센터에서 탑 센터로 바꿔주세요 블러를 0으로 바꿔주세요 포지션을 센터에서 탑 센터로 바꿔주세요 블러를 0으로 바꿔주세요 홈버튼 이미지와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채널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널 컬러는 0.7의 투명도를 추천합니다 스테이터스 컬러는 유저 접속 상태 색상을 의미합니다 폰트 변경은 커스터마이즈된 씬 파일을 사용해주세요 채널 위드는 220px를 추천합니다 멤버 리스트 위드는 240px가 적당합니다 호리존탈 서버 리스트는 서버 리스트를 상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아이콘의 크기와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디얼 스테이터스는 유저 접속 상태를 테두리의 색상으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아바타 스페이싱은 전부 0으로 해주세요 스몰 미디움 위드는 2px, 라지 위드는 3px로 해주세요 아바타 쉐이프는 20%를 추천합니다 우상단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파일명은 반드시 영어 혹은 영어와 숫자로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자 설정 심스에서 오픈 심스 폴더를 클릭한 후 팝업된 창에 다운로드 받은 씬 파일을 옮겨주세요 버튼을 켜주세요 커스터마이즈된 씬 파일은 폰트, 채팅 색상 변경과 서버 리스트를 하단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외 웹 에리터에는 없는 기능들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커스터마이즈된 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폴더를 열면 세로형 이미지와 가로형 이미지 폴더가 나올 겁니다 가로형 이미지는 가로축이 긴 이미지로 전체 화면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세로형 이미지는 세로축이 긴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가로형 이미지를 선택할게요 다음 폴더를 열면 깔끔한 일러스트와 어두운 일러스트 폴더가 나옵니다 유저 프로필 정보, 사진 등을 올릴 때 배경 일러스트를 깔끔하게 보이게 할 것인지 눈이 아프니 어둡게 해서 볼지의 차이입니다 저는 깔끔한 일러스트를 선택할게요 폴더를 열면 9개의 씬 파일이 나올 텐데요 위드는 가로형 이미지, 씬은 깔끔한 일러스트, 서버 탑, 레프트, 다텀은 서버리스트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번호들은 유저의 선호도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1번의 경우 채팅창과 설정창의 투명도가 동일합니다 2번은 설정창의 투명도가 조금 더 높고 채팅창의 투명도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눈이 덜 아플 수 있어요 3번은 설정창의 투명도가 매우 높고 채팅창의 투명도가 매우 낮습니다 배경의 밝기는 백그라운드 오버레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버 탑 1번 씬을 사용할게요 사용자 설정 씬스, 오픈 씬 폴더를 클릭한 후 팝업된 폴더에 씬 파일을 옮겨주세요 버튼을 켜주세요 오픈 씬스 폴더를 클릭해서 씬 파일을 열어주세요 설정 변경 후 컨트롤 S를 눌러주세요 씬 명은 반드시 영어, 영어와 숫자만 가능합니다 리트로 선물 버튼 숨기기입니다 넣은 부분을 삭제하면 리트로 선물 버튼이 나타납니다 GIF 버튼 숨기기입니다 넣은 부분을 삭제하면 GIF 버튼이 나타납니다 색상 변경입니다 RGB, RGBA, X 코드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NC컬러피디아에서 오라는 색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메인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메인컬러의 색상입니다 URL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URL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팅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팅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1920x1080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이미지 파일 업로드 후 이미지 우클릭, 링크 복사하기, 채팅창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파일 끝이 이미지 파일명이어야 합니다 URL 링크를 복붙해주세요 USB 설정 창과 채팅창의 투명도를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창과 채팅 창의 투명도를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형 이미지를 쓰는 경우 센터를 세로형 이미지를 쓰는 경우 탑센터를 써주세요 해당 부분을 변경할 시 유저 팝아웃, 유저 모듈 포지션도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전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홈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후 후 클릭, 링크 복사하기 채팅창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파일 끝이 이미지 파일 명이어야 합니다 URL 링크를 복붙해주세요 홈 아이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채널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채널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컬러즈입니다 따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 이미지 업로드, 유저 프로필 보기 시의 배경 투명도 조절입니다 눈 아프시다면 0.6으로 바꿔주세요 채널 너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버 아이콘이 왼쪽에 위치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멤버 창의 너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버 아이콘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버 아이콘 간의 간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버 아이콘 간의 간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몰은 멤버 창에 있을 때 위디움은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 라즈는 유저 프로필 보기를 했을 때입니다 유저 프로필을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저 프로필을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폰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제어판, 글꼴을 클릭해주세요 원하는 폰트를 쉽게 찾기 위해서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사진 편집, 화면 클릭, 프린트 스크린샵 붙여넣기 해주세요 대체 T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한글을 타이핑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한 후 더블클릭 이미 폰트를 선택한 후 폰트창을 클릭해주세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폰트를 찾아주세요 사용할 폰트명을 입력한 후 복사해주세요 폰트명을 복붙해주세요 폰트명을 복붙해주세요 한글 폰트 사용시 일본어 텍스트가 깨지니 이 점을 주의해주세요 기본 폰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드래그랜 부분을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서버가 아닌 자신의 PC에만 적용됩니다 PC 디스코드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베러디스코드가 설치된다면 가능합니다 1분 18초를 참고해주세요 2분 52초를 참고해주세요 커스터마이즈된 씬 파일을 사용해주세요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이미지 클릭 후 후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씬 배경을 바꾸는 법은 14분 18초를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